조정식의 펌펌투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승질 한번 내볼게요. 자 1535님 좋은 드립이 생각이 안 나네요. 흐 승질나. 1535님 드립니다. 오늘은 그 곰인형을 드리는데 지금 방금 노래를 듣는 동안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큰 곰인형이 두 개가 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두 개가 한 번에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당근마켓에 곰인형이 올라온다 하면 굉장히 좀 욱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습니다. 승질 날 수 있어요. 자 이은선씨. 저는 항상 욱해요. 지금도 999 당첨 안 돼서 욱했어요. 아우 펌펌 싱. 싱이라고요. 귀엽게 보내주신 거예요. 욕하신 거 아니에요. 3790님. 태풍 왔을 때 할머니 두 분이 비 맞고 계시길래 열받아서 제 운산 드렸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면 화나요. 귀여운 스타일이시네. 할머니 두 분이 비를 맞고 계셔서 욱해서 우산을 드리고 왔다. 3790님. 착해요. 드립니다. 아 이 문자 와 닿았는데요. 저도 이럴 때 많거든요. 2147님. 소변 보러 갔다가 욱해서 응가까지 했습니다. 드립니다. 오늘 고민형이 뭐 지금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3601님. 아침에 욱해서 집사람한테 입 맞추고 출근했습니다. 약간 귀여운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행복한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안 드립니다. 4721님. 아빠가 음료수 입대고 마신다고 뭐라 해서 1.5리터 다 마심. 야 이건 진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그 못됐을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못된 분일 확률이 높아요. 4721님 드립니다. 아빠가 음료수 입대지 말고 마신다고 해가지고 다 드셨대. 야 다 마실 건데? 아니 아빠 나 이거 다 마실 거예요. 배부른데 막 먹고. 한재상씨. 편리점 가서 삼각김밥 코너 가면 참치마요가 이름부터 건방져서 바로 삽니다. 어떻게 참아 이걸 참치마요 이러는데. 어떡해. 어떡해. 이분 정말 노잼인 분인가 봐. 시작. 권영민씨. 다혈질 삼행씨. 다. 다음 사람은. 혈. 혈액형 O형을 만날래. 질. 질질 끌지 않고 고백. 어떡해. 정말 노잼인 분인가 봐. 공사사사님이 다혈질 삼행씨 다시 도전합니다. 다. 다람쥐. 시작 좋아요. 혈. 혓바닥. 뭐예요. 혈인데 혓바닥. 오케이 가봅니다. 다람쥐 혓바닥. 질. 즐겨. 공사사사님 드립니다.